저는 그 안면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펜션직 입니다. 새내기 펜션직이죠. 오늘 영상은 펜션 운영에 문외한이었던 펜션직이가 첫해에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못벌었는지 하는 결상을 한번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저희 펜션은 이제 연세가 4천만원 인데 작년 2월 15일날인가 오픈을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10개월 15일정도 운영을 한거를 가지고 결산을 한번 해보자면 소셜에 여기여지 안오는 데일리용 이런데서 예약 들어온거를 세금신고 할 때 보니까 그게 한 7,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인들이 예약 하신거 현금으로 받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오셔서 카드 결제 하신 분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수입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추가 인원비 그다음에 숯불 바베큐 비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더해서 결산을 한번 해보니까 작년 매출은 1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억 정도. 처음 한 사람 치고는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일이 아니긴 한데 계산을 해보면 1억에서 4천만원 엿세 빼고 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적립세, 수도세, 도시가스, 가스 비용, 비품비 이런 것들이 대략 한 3천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은 연세 1억에서 4천빼고 3천빼고 하면 한 3천만원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인건비가 있죠. 인건비. 처음이다 보니까는 같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났더니 실제로는 인건비 또 운영비 연세하면 거의 이렇게 됩니다. 돈이 남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문제는 처음에 임대를 들어와서 지출된 비용이 듭니다. 연세말고 각종 비품들 바베큐 그릴, 의자, 책상, TV,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산 게 상당히 많이 샀어요. 그게 대충 한 4천만원 정도 그런 거 구비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임대 펜션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이제 뭐 도배, 장판, 페인트 칠하고 칠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생각했지 못된 돈돌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대충 한 3, 4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결국 1년을 결산을 해 보면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 와서 일한 거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건지지 못했다. 또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 연대말고 투자했던 비용은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요. 어차피 계약은 2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3월달은 아닙니다만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운영이 정말 잘 됐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예약들이 막 들어오고 주말에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 예약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약이 잘 됐어요. 평일도 매일 만칠이 되고 이러진 않았지만 2팀, 3팀, 5팀 연박하는 경우도 많고 5월달 경우에는 어린이날부터 시작했고 연휴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예상하고 다르게 7월달, 8월달은 매출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두 달 합쳐서 많으면 한 1억, 적으면 한 7, 8천만원 이렇게 매출이 됐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물론 객실료도 비싸졌죠. 그런데 막상 7월달, 8월달이 되고 나니까 코로나도 좀 많이 꺾이고 상황이 좀 반전돼서 오히려 7월달 매출이 6월달을 많이 못했습니다. 8월달은 그나마 조금 선방했고 9월달, 10월달은 10월달까지도 아니겠네요. 9월달부터 한 10월 한 중순까지는 또 잘 됐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러고 나서 10월 한 중순부터는 그냥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11월달, 12월달은 거의 놀다 싶어 했죠. 12월달 크리스마스하고 마지막 주 그때는 또 조금 괜찮기는 했긴 했었는데 어쨌든 1년을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 나름대로 운영을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운영이 인데펜션 기준으로 운영이 과연 농록치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펜션 보면 소셜이나 이런데 후기글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손님들을 상대하는 게 처음 만나는 분하고도 굉장히 친해지고 이럴 수 있는 성격이라서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펜션이 운영이 잘 되고 매출 수익이 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저만의 착각이었던지 모르겠지. 들여서 생각해보니까 다른 펜션에서 다 친절합니다. 친절한 것만 가지고 친절한 것이 경쟁력이겠구나 생각하는 건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년 1년 동안 손해본 것은 아니라고 쳐도 돈 번 게 없고 그리고 또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인건비는 차치하고라도 내가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돈 투자한 것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대 펜션이라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대 펜션을 해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지나친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사실 인대 펜션을 하는 분들 중에 보면 뭐 다 남이 펜션에 지나친 자기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갈 때 그 돈을 다 회수해서 나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한두 푼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임대 펜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제약들이 있어요. 그 제약들을 넘어서 어떻게 과연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뭐 이미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이야 뭐 전부 다 똑같이 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실 거니까 뭐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 뻔하고 근데 펜션을 준비 중이시거나 펜션을 하고 싶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면 약간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어요. 안면도는 그나마 관광기업이다 보니깐 손님이 이렇게 없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그냥 그저그런 펜션을 인수해서 또 임대받아서 편전을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준비하실 분들 여러가지 준비 많이 하셔서 권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뭐 그 영상을 찍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준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가 좀 그러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시고 그러시면 저희 펜션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시면 저번에도 전화 몇 분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하시던데 뭐 제가 아주 베테랑이 아닙니다만 저는 아는 법인에서는 우리 형제자매가 펜션을 한다 생각하고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